영어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2022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 강자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제 강좌의 특징이 크게 해석을 잡는 강좌가 있고요. 문제풀이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EBS 강좌가 있고 맨 마지막 파이널 강좌. 크게는 네 가지의 강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필요한 강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에 관련된 강좌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마흔 학생들이 사실 얼렁뚱땅 아는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절대 점수 잘 나올 리가 없고요. 수능 때 원하는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딱 추천 학생까지 정해놨습니다.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가 있는데요. 제가 그 누구보다도 쉽게 가르친다고 자부합니다. 괜히 제 닉네임이 해석은 김기철이 아니에요. 노베이스를 위한 해석의 원리는요. 고1 입문과정, 고2 학생이라면 3등급 이하의 학생, 고3 학생이라면 선생님 저 여태까지 영어 솔직히 포기했습니다. 저 영어 그냥 버렸습니다. 배워도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 중도 포기했습니다. 4등급 이하의 모든 학생이에요. 제가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제 수강평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알 겁니다. 학생 중에서 6등급에서 물론 1등급 아니에요. 2등급이에요. 6등급에서 2등급 나온 학생이 제가 직접 수강평을 쓰기도 했어요. 뭐냐면 영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노베이스를 위한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고1까지입니다. 뭐냐면 중학교 정과정과 중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을 다 배워요. 뭐 수동태도 하고요. 시제도 할 거고요. 품사부터 할 겁니다. 근데 품사를 왜 써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품사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자, 그 다음에 뭐 시제도 하고요. 관계사라고 하는 왜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지 후치수식구조 자, 중학교 정과정과 고1 기출문제와 고2 기출문제 중에 약간입니다. 그러니까 고1 기출문제까지가 기본 바탕이에요. 그래서 자, 노베이스를 문장 해석의 원리가 말 그대로 자, 고1 입문과정 아니면 고2나 고3 학생인데 선생님 제가 영어를 아, 너무 배워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하신다면 제가 반드시 강추합니다. 누구보다 쉽게 가르치고요. 실제로 고1, 고2 기출문제까지 나왔던 문장까지 자,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베이스를 위한 해석의 문장 해석의 원리 자, 이 강좌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강좌가 있습니다. 수능 전 범위 고3 기출문제에 나온 문장으로만 구성된 문장 해석이 있습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제 모든 강좌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장 좋아하는 강좌 문장 해석의 원리가 고등학교 전 과정에 고1, 고2, 고3 전체 과정입니다. 뭐 도치 고문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이 길어질 때 어떻게 끊어주고 묶어주는 것까지 하고 자,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짧은 문장에서 시작을 해요. 항상 한 줄짜리 문장에서 자, 이론 설명하고요. 이걸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얘는 왜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건지 설명한 다음에 문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3줄에서 4줄짜리까지 문장으로 항상 1교시마다 끝나요. 그래서 점점 문장을 길게 길게 읽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문은 다 고3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장을 점점 길게 길게 공부하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짧은 문장 한 줄부터 3줄까지 문장이고요. 자, 후칠식 또 문장이 길어질 때 도치고문, 어려운 말이지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수능 범위의 전체 범위의 문장 해석을 잡는 수업이에요. 단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이해하기 쉽고 체허하기 쉬운 현실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수능 전 범위 해석이고요. 고3 학생이라면 저는 이건 무조건 필수 등급 관계없이 자, 노베이스 학생을 제외한 1, 2, 3 등급 학생 필수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제가 1등급이 목표인데 지금 2등급인데요. 그럼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 해석 강좌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해석 강좌가 뭐냐 말 그대로 긴 문장 공포증 해결이에요. 안정적 1등급 만들자 해석력으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문장이요. 3줄이 넘어가면요. 단어만 기억나고요. 뭔 말인지 이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참고로 재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였는데 8줄 만에 마침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8줄짜리 문장은요. 단어한다고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자, 뭐냐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작생들이 단어 수거한다고 어떻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글을 요약하며 읽지 않으면 원래 수식억은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읽을 때는 수식억을 빼면서 글의 구조를 잡으면 전체 수식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게 제가 T339가 원래 고1 버전, 고2 버전은 없었어요. 제가 항상 고3 기출문제만 있는 걸로 했는데 학생들의 요구가 워낙 많아서 올해 처음으로 벌써 완강을 했습니다. 촬영은 다 끝났습니다. 자, 교재만 나오면 되는데요. T339 퍼스트 그레이더가 말 그대로 1학년 기출문제예요. 3개년 최근 3개년에 고1 기출문제 중에서 제일 짧은 게 두 줄 반입니다. 가장 긴 건 3년 동안에 나온 것 중에 고1 기출문제는 다섯 줄짜리가 가장 긴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두 줄 반부터 다섯 줄까지의 구문 해석입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분석해주는 게 아니라 요약하며 읽기를 알려줄 거예요. 문장이 길어질 땐 어떻게 글을 수시곡을 빼야지 전체 글이 기억에 남는지 문법 설명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고1 기출 2에서 2.5 줄에서 다섯 줄짜리고요. 저희가 한번 세봤습니다. 3년 동안에 그럼 몇 문장 나왔을까? 480개의 문장 정도가 나왔어요. 480개가 두 줄 반에서 다섯 줄 사이입니다. 이 중에서 단순히 글이 막 주호만 길어서 나열된 거 목적화 길어서 나열된 거를 다 빼고 그 중에서 300개를 엄선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근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3 학생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고1 기출 문제에 있는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짜리 문장도 해석 못하면서 고3 기출 문제 문장 해석 절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T3, 3고 세컨 그레이더 자, 이것도 촬영을 얼마 전에 완강을 했어요, 제가. 고2 기출 문제예요. 최근 3개년 고2 기출 문제 중에 똑같이 두 줄 반에서 가장 긴 게 여섯 줄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모든 기출 문제 분석을 다 했거든요. 근데 고2 기출은 여섯 줄짜리가 가장 길더라고요. 여기에는 문제를 다 쉬어보니까 약 630개였어요. 고2가 그 중에서 300개 가장 어려운 거 300개가 우리 교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 문장 공복증 해결이고요. 내가 수식어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후추식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나 문장 제대로 이해하겠다. 자, 그러면 고2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고2 학생 고3 학생이에요. 고1 기출 문제도 모르는 학생이 고2 거 문제 오프죠. 고3 거 오프죠. 똑같습니다. 고3 학생 기준으로 내가 고2 것도 해석 못하는데 어떻게 고3 거 해석 못합니다. EBS 해석 절대 못해요. 그래서 T339 세컨 그레이더 문제 자, 고난도 문장 뭐하는 거고요. 자, 이놈 T339 파이널입니다. 말 그대로 고3 기출입니다. 최근 3교에 나왔던 고3 기출 문제 중에서 얘는 제일 짧은 문장이 세 줄이에요. 그래서 세 줄부터 가장 긴 게 여덟 줄짜리가 나왔습니다. 세 줄에서 여덟 줄짜리의 길고 복잡한 문장만 해석하는 건데 똑같아요. 구조를 분석하는 건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길고 복잡할 때 내가 어떻게 수시 거구를 좀 빼볼까 그래서 내 머리에 기억 남게 두 번 읽을 때만은 기억을 할까 참으로 여덟 줄짜리 문장은요. 한 번 읽고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까지 읽고 이해했으면 되게 빨리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가 세어봤습니다. 3개년 6구 수능에 나온 게 약 450개예요. 그중에 300개가 우리 교재 안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T339가요. 해석 아, 선생님 저 1등급이 5표인데요. 제가 좀 길고 복잡하면 너무 시간이 느립니다. 아니, 길고 복잡하면 저 겁부터 납니다. 말 그대로 긴 문장 공복증 해결 해석으로 1등급을 잡자는 강의예요. 타이트하죠. 등급별로 딱딱 자기한테 맞는 강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참고로 다시 결론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한 줄에서 두 줄까지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한 줄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길게 와서 세 줄짜리 문장까지 해석합니다. T339는 고3 기준만 얘기하면 가장 짧은 게 세 줄이에요. 세 줄에서 여덟 줄짜리 점점 길어지는 문장을 공부한다. 분명히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해석 능력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 해석에 관련된 강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 해석만 됐다고 문제 푸는 건 아니죠. 문제 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해석 다 하면 문제가 풀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 첫째 시간적인 압박감이 있어요. 빨리 읽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단어수거 모르는 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르는 단어수거 나오게 돼 있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문장 해석이 깔끔하게 되지 않은 문장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맞춰내야 되는데 마흔 학생들의 오해가 뭐냐면 해석하면 답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거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모든 아마 영어 선생님뿐만 아니라 국어 선생님들도 다 얘기하실 거예요.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분명히 들어봤습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사실 근거예요. 근거 찾기입니다. 근거 문장은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근거가 되지 않는 문장이라면 사실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 못해도 답을 맞출 수는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에 해석 강좌를 한 이유가 하필이면 우리가 근거 문장 해석 못하면 답이 날라갑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은 기본 사항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근거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노베이스 문제풀이 강좌가 있어요. 자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입니다. 이게 고1 기출문제와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요.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학, 무관문, 어휘, 요양문 딱 이 네 가지 유형인데요. 이 네 가지 유형을 한 이유가 글 하나에는 주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풀이 방식이 거의 똑같습니다. 주제문 찾는 연습을 합니다. 자 뭐냐면 우리가 60문제 정도가 되는데요. 60문제 정도에 모든 글에 나는 주제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풀이할 때 근거 있다라는 말은 들었어도요. 선생님이 이게 근거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채화를 못합니다.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또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혼자 문제를 풀어보리니 근거로 푸는 게 옛날처럼 그냥 해수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자 노베이스를 위한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고1, 고2 기출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글의 주제문을 찾는다. 선생님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게 하는 수업이에요. 그래서 추천 대상은요. 고1 인문학생들 고2 학생 기준으로 똑같습니다. 3, 4 3, 4등급 정도 3등급이야 고1 기출문제도 못 푸는 학생이 고2 기출문제 푸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등급 4등급 되는 정도 학생들 제가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곧바로 문제 풀이할 때 고3 이용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4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오해하는 게 그럼 해석되면 언젠간 더 좋아집니까? 1등급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4등급 1등급 나오고 싶죠. 해석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 풀이가 돼야 되고요. 만약에 4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고3 꼴로 먼저 문제 푸는 순간 속된 말로 멘붕 빠집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고1, 고2 기출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제가 수학을 한번 대비해 볼게요. 고1 때 배운 수학 고2 때 배운 수학 모르는 사람이 수능 문제 못 풉니다. 똑같습니다. 영어 고1, 고2 기출문제에 나오는 주제 제목 요지수장 무관문 요양문 문제 풀 줄 모르면서 수능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천 대상자는 요정도고요. 그 다음 노베이스를 위한 오답 제거의 원리가 있어요. 자 얘는 똑같이 고1, 고2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1, 고2, 고3 공통으로 가장 어려운 유형이 있죠. 빈칸 순서 삽입이라고 하는 킬러 유형만 다룹니다. 자 그래서 고1, 고2 기출문제 중에 킬러 유형을 다루는 거고요. 그러면 대상자는 고1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제를 잡아야 1등급이 나오거든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니까 자 1등급이 목표인 학생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고1, 고2가 섞여 있으니까 나 안정적 간신히 2등급이 아니라 나 안정적 2등급을 막고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 학생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도 선생님 저 70점대 중후반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 문제풀이 강자예요. 자 이게 이제 노베이스 강자고요. 제 문제풀이 강자 중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매해 가장 좋아했던 강자 문제 접근에 올립니다. 고3 기출만 구성되어 있고요. 거의 전 범위예요. 자 중킬러인 데이팍 빙 자 주제 제목 요기수장 밑줄 의미 파악 문제 요즘에 좀 어려워하는 문제죠. 요양문 무감문 어휘 장문독해 킬러 유형의 빙칸소 섭외까지 거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영역을 다 뺐어요. 뭐 일치 불일치 다 빼고요. 자 뭐냐면 저희 4개년 기출문제에 있었던 거 문제풀이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제풀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의 근거를 찾는 게 중요해요. 우리 철저하게 어떻게 수업하냐면 근거 찾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면 5담만 지워내면 돼요. 근거와 근거 아닌 문장을 구분할 줄 알면 되고요. 근거되는 문장은 꼼꼼하게 해설을 한다. 근거되지 않은 문장은 오해하지 마시고 해석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해석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답을 찾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근거 찾기에 목숨 걸고 수업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제 수업의 특징이 선생이 혼자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체화할 수 있게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체화하지 못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건 강의가 아닙니다. 학생이 체화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고3 3월 학평에 당장 또는 만약에 나중에 본 학생이라면 저 아 1등급 목표인데요. 1등급 나와야 되는데요. 라는 학생을 위한 강자예요. 얘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등급 학생 까지는 들을 수 있어요. 3등급 그래 7점대 후반 정도까지 학생이 이제 마지노선이에요. 70점대 중반 학생들은 웬만하면 수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의 강자를 먼저 듣고 오시길 바라요. 자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문제풀이 강성 오답 제고의 원리입니다. 나 안정적 1등급 맞추겠다. 자 뭐냐면 고3 기초 문제 중에 킬러 유형 중에 빈칸 수업 삽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답률이 어마무지합니다. 가장 쉬운 게 60% 문제고요. 60% 딱 60% 20% 때까지 문제를 풀어요.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건 안정적 1등급을 만들자 참고로 얘는 5월달에 개강을 할 거예요. 얘들은 전부 다 우리 겨울방학 때 개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문제 접근의 원리 자 수업도 이렇게 합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죠 제가? 점점 문장이 길어졌죠. 문제 접근의 원리는요. 1, 2, 3교시 될 때마다 난이도가 조금씩 내려갈까 높아져요. 뭐냐면 정답률이 점점 내려갑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빈칸인데요. 빈칸 수업을 할 때 처음엔 빈칸의 답의 근거 찾는 방법을 연습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60% 조금 넘는 문제를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60% 이하 문제 50% 문제 점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게 문제를 풉니다. 그런데 답의 근거 찾는 방법은 똑같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 푸는 거 별거 아니구나. 근거만 찾으면 되는구나. 자 이게 문제 접근의 원리 그 다음에 오답적의 원리고요. 자 이제 오해한 학생들 선생님 제가 해석은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답이 항상 두 개죠. 또는 선생님 제가 아 대충은 아는 것 같은데 얘는 왜 답이 안 돼요? 라는 학생들 문제 근거 찾지 않고 해석을 풀었던 학생들 반드시 들어야 될 강제라고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EBS 강좌입니다. 물론 EBS가 나오고 나야 이제 EBS 강좌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EBS는 크게 질문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자 질문 해석의 원리가 말 그대로 EBS 수특 영어 수특 영어 독해 연습 그 다음에 수능 완성 있죠. 이 세 가지 책에 필수 구문과 그 다음에 약 자 저희가 어 수능 특강 영어 영역과 책의 경우 230개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약 3분의 1 70개 가장 어렵고 또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만 선별해서 수업을 합니다. 자 올해부터는 EBS 연계율이 50%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오히려 어 전 지문을 다 공부하는 거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물론 학교 내신에서는 반영되는 건 맞는데 어 여러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별 하나부터 별 다섯 개가 있다고 한다면 별 하나 별 두 개짜리는요. 만약에 공부를 안 했어도 시험이 나온다면 확률적으로 맞춥니다. 그 문제는 쉬운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어 별 하나부터 별 다섯 개의 난이도가 있다고 한다면 자 수특 영어 기준으로 230개가 전체 수능특강 영어 유역의 전체 지문 개수인데요. 별 세 개 네 개 다섯 개짜리 난이도 있는 글 3분의 1을 저희가 수업합니다. 자 저희 수업 스타일은요. 어 문장 해석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석은 당연합니다. 꼭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해석을 꼼꼼하게 해줘요. 근데 해석만 하는 게 아니죠. 변형 포인트 잡아드리고요. 어 이게 어떤 문제로 연계 가능하다. 참고로 자기 자랑 조금만 하면요. 자 2021학년도 수능이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수능 31번 빈칸 문제 제가 이거 빈칸이야. 빈칸 잡아라고 네모칭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혹시 강의를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꼭 잡아드려요. 이게 어떻게 변형 가능한지도 그래서 구문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문장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분석합니다. 아 소재가 뭐고 얘는 주제가 뭐고 얘는 결론이 뭐니까 얘는 순서 문제 가능하고 얘는 빈칸이 가능하고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신과 수능 모두 잡자고 하는 강자고요. 2339라고 해서요. EBS 그러니까 T339하고 비슷합니다. EBS예요. 3줄 이상 300개 문장 박스에 공부해서 90점을 넘기자가 2339입니다. 자 올해는 제가 예년에 항상 EBS 2339라고 하는 거를 자 2339를 수툭 영어 영덕 수능 완성을 한 번에 했어요. 그랬더니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 중에서 제가 이제 6평 대비하기 위해서요. 선생님 5월 달에 수툭 영어랑 수툭 영어 독해 연습 좀 좀 좀 압축적으로 임팩트하게 공부하고 싶은데요를 제가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쪼갰습니다. 어떻게 쪼갰냐면 2339 수툭 버전 수툭 영어와 영어 독해 연습 이게 5월 달에 강자가 나올 거고요.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스토리 라인을 잡아드리고요. 변형 포인트도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6평 대비하라고 5월 달에는 수툭 버전이 나오고요. 9평을 대비하기 위해서 8월 달에 2339 수능 완성 버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3줄 이상의 길고 복잡한 문장만 해석하는 건 맞고요. 근데 그 옆에 우리말로 스토리 라인이라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변형 포인트가 요거니 이거 꼭 원문에서 요거 한번 확인해보셔야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EBS 관련 강좌입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강좌입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파이널 때 참고하시면 돼요. EBS 관련되어서 EBS 변형 문제 원래 변형 문제를 합니다. 자 선별한 질문 문제 변형 문제 저 항상 변형 문제 포인트 잘 잡거든요. 그래서 1,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EBS 변형 문제로 자기가 충분히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아 스토리 라인도 기억도 하고 EBS 변형 문제가 있고요. 이건 비연계예요. 파이널 자 해석의 원리 긴 지문 엑스레입니다. 자 파이널 강좌고요.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온 거 비연계 문제들이에요. 자 근거와 근거되지 않는 문장 구분한다. 그 다음에 근거됐으면 무조건 요약한다. 그래서 오답 지우고 정답을 남긴다. 자 말 그대로 얘는 파이널이거든요. 그래서 자 전부 다 내용이 문제 접근의 원리와 오답 지우고의 원리에서 배운 내용을 다 섞어서 수업을 합니다. 자 그래서 1, 2등급 목표인 학생들 자 1등급 자 원래 기본은 1등급 목표인데 2등급 목표인 학생들도 꼭 공부해 달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 파이널 강좌가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각각 세부적인 내용 자 오리엔테이션을 클릭해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혹시 모르겠으면요. 선생님 제가 뭐 몇 학년인데요. 저는 몇 등급인데 제가 영어공부 뭐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궁금하시면요.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저 커리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시면 저 연구팀이 세세하고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문제인 것 같은데 뭐부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신다면 Q&A에 오셔서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자 1년 우리 빡세게 자 시간 아끼고 아껴서 꼭 원하는 점수 나와서 원하는 대학까지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